성금을 줘서라도 이 피부를 어떻게끔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피부 노폐물 싹쓸이 진주알 피부 만들기 노폐물이 계속 너무 많이 쌓이다 보면 모공을 막아서 피부가 좀 빠르게 늙을 수 있는 거죠 무섭다, 걱정되네요 노폐물 제거를 잘 해주셔야지 염증도 덜 생기는 피부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7년 동안 꾸준히 해서 피부 트러블을 완화시킨 세험법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, 정말 도구도 없어도 되고요 두 손이랑 XX만 있으면 돼 맑아 보인다 얼굴이 더 예뻐지신 것 같아요 비상결이 따로 없죠